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에게 마주 주구장창 떠들고 있습니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되고, 너무 또 삼성과 반도체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소식들도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오늘은 2차전지 섹터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주가 빠져가지고 다들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바닥을 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바닥을 좀 치고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죠. 한번 두루도 잘 살펴보고 공부도 좀 많이 해야 하고 그래야지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인사이트를 한번 날리긴 하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서 공부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매번 느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지만이 여러분 돈도 벌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부지런합시다. 한동안 그 부진했던 2차전지주들이 오늘 보니까 나란히 반등을 했어요.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에다 반보조금 성격에 관세를 매긴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2차전지주들이 반사익을 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반보조금 성격에 관세를 매긴다. 그런데 과연 이 중국산만 매길까? 유럽 애들이? 내가 볼 때는 한국산도 매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에코프로머티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3.96% 올랐습니다. 그래서 9만 5천 5백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주요 2차전지주 가운데 카루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엘지앤솔도 4.46% 올랐어요. 35만 1천 5백원에 장을 마금을 했고. 장중 한때 35만 9천 5백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6.8 색깔에 올라가더라고요. 6.8%까지 올랐다가 좀 빠졌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이밖에도 삼성 SDI가 3.57% 에코프로비엠이 6.17% 포스커뷰체엠 5.15% LNF 2.21%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르는 것도 잘 오르고 하여튼 기분 좋게 즐거움을 안겨줬습니다. EU가 다음 달부터 중국 전기차에다 본격적으로 상계 관세를 매길 것이다. 상계 관세를 매길 거라는 그런 외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2차전지들이 주가를 들어올렸는데 이 상계 관세란 수출국의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수익국이 책정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이 자세한 상계 관세율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깨에서는 EU가 그동안 불법 보조금 품목의 평균 19%의 상계 관세를 책정한 만큼 이보다 높은 수준을 관세를 매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EU 지역은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만큼 관세율 상승이 국내 업체들의 반사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유럽운송환경연합에 따르니까 지난해 EU 지역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약 19.5%가 이 중국산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산이 좀 널리 널리 퍼져 있네요. 지금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의 북미 전기차 판매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소식도 2차전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는데 미래에 세다고 오토데이터에 따르니까 5월 북미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를 해가지고 11만 570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기아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해서 7,197대 현대차는 45% 늘어서 7,174대였습니다. 북미 BV 판매량 1위인 테슬라가 5만 1,635대로 전년 대비 판매량이 12% 줄었지만 2위인 현대차 기아는 합산 기준 판매량이 77%나 늘었다는 거죠. 이렇게 전기차 수요 부진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연초 이후 약세를 이어가던 2차전지 지도들은 지난달 29일 S&P 글로벌이 LG N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하면서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주요 2차전지 지도를 모은 KRX 2차전지 탑10 지수도 5월 한 달 15.1%나 급락을 했는데 6월 들어서 이날까지 5.75% 오르면서 소폭 회복을 했어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 내가 오늘 이거 반짝 상승인 것 같아. 반짝 상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바닥이라고 보긴 보지만 지금 오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관세 가지고는 약합니다. 관세가 약하고 아직까지 이 관세라는 게 중국만 해당되느냐 이 대한민국이 관세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워낙 대한민국이 잘하다 보니까 유럽에 관세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전기차가 그렇게 생각도 만큼 많이 팔리지가 않아요. 팔리지도 않고 비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직 대중화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지금 바닥이다 생각하고 막 지금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괜히 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관망하는 자세가 좀 낫지 않겠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기사만 보고 어이 이거 싸다 어? 이 싼 거 아니야? 바닥인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사의 이면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놈들이 또 뭔 장난질 할 수도 있어요. 워낙 그 증권사랑 언론사랑 짬짬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개미들 뭣도 모르고 그냥 물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항상 조심하자.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요즘 또 부자들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중동 지역 긴장이 또 고조된다. 고조된다. 미국의 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달러가치가 이미 큰 포로 상승해서 시장 상황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그런 투자들이 많던데 다만 고액 자산가들은 여전히 달러가치에 배팅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금태협에 따르니까 4월 기준 대고객 환매 조건부 채권이 있어요. 알피매도 잔액이 92조 1307억 정도 되는가 봐요. 23년 12월 71조 7190억 원에서 20조 이상이나 증가를 했답니다. 전달에도 87조 6천억 원을 수준으로 1개월 만에 4조 5천2백억이나 급증한 거죠. 이렇게 대고객 RP는 증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개인이나 법인에 단기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이 대고객 RP 매도 잔액이 늘었다는 것은 RP 매수가 증가했다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RP라는 것은 증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금리를 더해서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하루 이상만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황금성이 좋고 RP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은 주로 국고채나 은행채 등에 투자를 해요. 특히 달러와 강세로 달러 RP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달러 RP 역시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하고 이 수익을 되돌려줍니다. 이 단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달러를 넣어두고 언제든지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고 이 환차익이 또 비과세라는 점도 매력이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달러 RP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커졌다. 그런 겁니다. 달러 RP 금리는 증권사보다 천차만별이네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약정의 연수익률은 미래에셋이 4.2% 한국투자증권 4.65% 유진투자 4.2% 하여튼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달러 투자를 원하는 자산가가 늘면서 이들만을 위해서 우대금리를 얹은 달러 RP도 나왔고 최근에 NH투자에서 이 자사의 프라이빗뱅킹 영업점 이용 고객한테 5.05%의 특판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개인고객은 1억원에서 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혹시 달러 RP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더 궁금한 점은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